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유지하게 나의 마음이 밟고 눈꽃하려면 참아 그리지 않는 걸 봐 그녀던 그리 모두 진심으로 참을 축하드립니다 꾸기가 많은 love of love scenario 이젠 중간 너를 잃든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오늘의 첫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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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고객님 일단 저희 이번 본사 압디 추신 유톤디스크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CHP 식구분들, 부사장님, 부사장님, 피디님, 표종농 부사장님, 상농 부사장님, 조혜성 부사장님을 비롯한 제 식구분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TF팀, 그리고 저희 해메스 스텝 언니, 오빠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저희 노래를 너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2019년 초부터 좋은 상 주셔서 저희 트와이스가 이번 2019년에도 네, 활짝 열심히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멤버들도 너무 수고했고, 우리 원스타분들! 고맙고, 우리 2019년도 건강하게 함께 합읍시다. 프라이팅! 네, 안녕하세요. 아이콘입니다. 아, 일단 이렇게 역사가 깊은 골드디스크에서 이상을 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를 위해 항상 해주시는 스텝 분들, 이제 팀 아이콘,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양혜성 부사장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채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콘 채널입니다. 저희가 항상 어디에 가보니 항상 가시는 저희 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콘님! 네,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2018년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하고요. 저희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천천히 여기 가자. 아이콘님! 아이콘님! 네, 원상의 주인공, 트와이스, 그리고 아이콘, 진심으로 투하이팅입니다. 네, 두 팀 모두 정말 생성인 인기를 얻은 인기를 얻습니다. 아, 물론이죠. 예. 자, 지금 투하이스의 수상 소식이 말이죠. 어, 일 못할 때 뭔가 메세지를 보내주셨어요. 항상 원스를 웃게 해줘서 고마워요. 트와이스도 보내줘도 좋게 될 수 있었습니다. 늘 응원할게요라는 메세지를 저희 쪽에 보내주셨어요. 아, 정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아이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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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 청ibel 실수 스시리 한 자리 сл 모여주 Sac side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